일어나요. 두목 큰일 났어요. 왜 그래 막내야? 엄청 강한 녀석이 공격해왔어요. 뭐? 강한 녀석? 응. 우리가 다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요. 부두목도 못 입혀져 있어. 누군데? 그 녀석 혹시 괴물이야? 아니면 요괴야? 그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. 할아버지? 다음 상대는 나가! 두목! 니가 두목이냐? 이제 그만들 해라! 간다! 쏟아져라! 물이 쏘! 아, 굉장해!